10절 다시 7일 차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이와께서 내 몸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다 알아듣습니까? 빨리 우리 식구도 데려와야 되지만 기독교인 죽어가는 기독교인 빨리 데려와야겠다 11절 시작 그치지 않아야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너는 반드시 내 경례 바바바 알아듣죠? 바라 그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킨다 감족 속도로 그래 등체 크단 말이야 그들 와서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야 같이 삽니다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종으로 돼 있어도 종사리처럼 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우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런 말인지 알죠? 빨리 우리 식구도 데려오고 빨리 구제연 이렇게 하냐 우리가 알아듣죠? 그럼 그들은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우리가 지배하고 다 썩어 누리도 정복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 인계 무시하거나 안 그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해 줄 거야 그래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면 영영한 이름 누구? 성부? 그렇지? 주어 끊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나의 요가께 연합하여 성부는 나의 요가 이루어졌다 나의 종이 되며 우린 지금 성부 하나님의 종으로 뭐ines으세요? 입니다 país course 모여 인사 한글자막 by 한효주